설득반 연구합니다. 설득반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직장 내에서 물 먹었을 때, 좌천 뵀을 때, 물 먹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게요, 입사부터 나중에 입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위기가 없고 무조건 승승장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수저나 낙하산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누구나 고난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해이해질 때도 있고 동기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좌천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위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좌천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좌천이지 승진을,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보죠. 아니야, 우리 직장인 100%가 다 나 물 먹었다고 얘기를 해.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상사가 완전히 너 그냥 찍어가지고 완전 물 먹어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 정도라면 진짜 시킨 거죠. 직장생활 잘못한 거지.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나를 설득하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야기를 우린 좋아합니다.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영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금수저, 여러분 뭐 낙하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려고 할까요?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걸 극복한 사람 밑에서 배우고 싶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있는 사람. 재수없잖아요. 재수없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저도 보기에는 좀 재수없어 보이시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난이름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좌천, 이런 것들 저도 많았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강의 중에 얘기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오늘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포용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 1, 2년 다니고 말겠다. 고행 연봉 조금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성과를 내고, 리더가 되고, 또 직장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 고생했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머리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음으로 힘드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돌아올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좌천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를 줘서 여기서 해내기를 기대하는 상사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영업부서가 완전히 망가져간 부서들, 가서 좀 살려줘. 너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살려냈을 때의 성취,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꼭 좌천이라고 생각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천됐을 경우, 좌천이라고 남들이 다 인정했을 경우에 사표는 절대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문이 빠르거든요. 업계가 좁습니다. 요즘은 다 검색도 되고, 한두 달이 건너가면 업계에서 다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찍혀요. 아, 이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잘렸어. 내가 사표를 냈더라도 잘렸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다시 이 업계에 돌아와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천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으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만족할 만한 곳으로 오셨을 때 그때 사표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1년 안에 돌아간다. 늦어도 3년 안에 돌아간다. 그리고 딱 돌아갔을 때 그때 사표를 낸다. 그래야만 또 소문이 납니다. 아, 이 사람 멋지다. 성과가 낸 다음에 딱 나면 그 이미지로 딱 남는 거예요. 그 퇴사하기 직전의 자리와 연봉, 그 이미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괴로우시더라도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보여줄 거야. 뭔가 보여주시고 사표를 내더라도 그때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은 회사에서도 근무해봤고 대기업에서도 근무해봤고요. 또 많은 대기업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컨설팅도 하고 지금 또 제가 창업을 해서 직원들을 같이 하면서 오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 먹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날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